가자 곰탱이 똥싸똥싸난 아침에 니 똥 관찰하는게 내 첫번째 인무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말하는 기능 생겼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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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들 똥 안쌀거냐 오늘 따라에 똥을 안싸냥 으 으 으 으 운동장으로 가라 제군들 롱 꼭 들어와서 쏴야 되겠니 어 네 안 좋은데요! 안 좋은데요? 안 좋은데요? 기분 좋은가보다 시키 기분 좋냐 아 게으릇니도 난 니들이 밖에서 놀았으면 좋겠어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이 집돌이들 집순이들 레오야 오지마 너도 너무 촉촉하다 의자에 시하는 거 내가 봤어 거기 안 앉을 거야 우리 꼬맹이들은 따로 풀게요 어제 근데 잘 지내던데 잘 지내긴 한데 깐죽대는 곰탱이 내일 형님한테 깐죽대는 곰탱이 여자야 아니야 여자구나 참 근데 넌 생김새가 전혀 여자 같지 않아 미안하다 곰탱 밖으로 예 나갑시다 나와라 애들아 용순 찬이 나와라 가자 문 닫아주세요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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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랗고 하얗고 까만아이들 집돌이도 들어가고 싶어요 이 집돌이들 저도 들어갈래요 이 집순이 집돌이 집순이들 잤어요 애들은 작은 애들이 딱 애들 들어간 다음에 풀 거에요 응 응 뭐? 곰탱이 개그견이에요 개그견 곰탱이에요 완전히 벨베 디디 ider 12월 1일 2일 1일 2일 2일 3일